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생입니다. 자 우리 지구학 수험생 여러분들 6월 평가원 시험 본가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3월, 4월 교육청을 보면서 모의고사에 어느 정도 적응을 좀 해봤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수험생들 평가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부담감과 무게감이 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봐서 대학 가는데 이용되는 건 평가원 모의고사 아니고 수능이라고 하는 거. 평가원 잘 보면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구나라고 확인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나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온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평가원에서 내가 이 점수가 나왔지만 수능에서도 내가 그 점수가 나오진 않을 거다. 내가 수능에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열심히 나의 모자란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수능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꼭 맞아가지고 원하는 점수는 몇 점? 만점이죠. 만점 맞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문제부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지질시대 문제죠. 자, 그래서 가나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가는 지금 보니까 여기 판계와의 분리가 분리라고 나왔지. 자, 판계와는 항상 판계가 형성되는 시기하고 분리가 되는 시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판계와 형성은 고생대 말의 판계와가 형성되는데 분리는 고생대 말의 형성된 판계와가 중생대 초까지 지속이 되다가 중생대 초 이후에 분리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파충류가 번성을 했다? 이거 완전히 중생대네. 그 다음에 안에 일단 속시신군이 번성하는 것도 있고요. 자, 히말라야 산맥은 중생대의 판계와가 분리가 되면서 인도 대륙이 떨어져 나왔다가 이게 계속 북상을 하잖아. 그러다가 신생대에 와서 유라시아 대륙과 부딪히면서 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는 거. 이건 신생대 거고요. 그 다음에 육상의 식물이 출현하는 거. 야, 이거 선생님이 정말 강조 많이 하잖아. 고생대 중기 또는 고생대 실놀이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 기억을 해둬야 돼. 그리고 삼엽충, 대표적인 고생대 표준화석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고생대를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학생 A, B, C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학생 A 보자. 가의 지칭에서는 공룡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공룡, 중생대 표준화석이잖아. 근데 가가 중생대 거잖아. 발견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나는 무슨 고생대입니까? 학생 B 좀 더 분발합시다. 수능 때도 이러면 안 되고요. 나는 신생대니까. 그 다음에 다이는 메모드가 번성했다. 아이고, 학생 시도 안 되겠네. 메모드는 신생대 표준화석이잖아. 그러니까 다가 고생대고 그 다음에 메모드가 번성한 건 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학생 B하고 C 좀만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때 이러면 절대 틀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옳게 설명한 학생은 A 한 명밖에 없네. 자, 간단하게 몸풀기로 이제 질실 때 본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해수에 염분 나왔네. 자, 이 자료는 이제 북대세양의 연평균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항상 이거는 대기대 순환에 고기압과 저기압 같이 연결시켜서 보라고 그랬어요. 자, 고기압이 발달하는 지역. 여기는 날씨가 맑은 지역이잖아. 그러면은 증발이 강수보다 많은 지역이지. 그러니까 증발 마이너스 강수가 플러스가 되는 지역이지. 이게 플러스가 되는 지역.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표층에서 염분이 높게 나타나. 항상 이건 염분이랑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압이 발달하는 지역. 여기는 이제 비가 많이 내리니까 증발보다 강수량이 많잖아. 그러니까 증발 마이너스 강수가 마이너스가 나오겠네. 그럼 이런 지역이 표층 염분이 좀 낮게 나타나는 거지. 근데 이걸 대기대 순환하고 같이 연결시키면은 우리 고기압이 발달하는 지역은 온난고기압하고 한릉고기압 이렇게 두 가지 공부하잖아.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 그 다음에 극지방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극지방은 뭐 결빙, 빙하의 영향도 받고 하니까 대체로 증발 마이너스 강수는 거의 위도 30도 이 지역이 가장 높아서 표층 염분이 높게 나타나. 그 다음에 저기압이 발달한 지역은 적도 부근에 헤델리 순환의 상승기로 나타난 지역. 그 다음에 위도 60도 부근에 한대전선대에서 온대저기압 발달한 지역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C지역 있지. 이게 적도 부근에 저기압이 발달한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위도 20 내지 30도 지역에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증발 마이너스 강수가 플러스가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긴 다시 60도 부근에 한대전선대에 온대저기압이 발달해서 증발 마이너스 강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해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 갑시다. 기업번, 연평균 증발 마이너스 강수량은 B지역은 플러스 A지역은 마이너스. 그냥 이거 자료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 기업 맞겠지? 그 다음에 니은번, B지점은 고기압이 발달한 지역인데 위도 30도 부근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살짝 기존에 나왔던 한랭고기압하고 온난고기압이 많이 나왔던 지문들 있잖아. 한랭고기압, 지표면에 복사 냉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고기압. 그 다음에 위도 30도 부근에 온난고기압, 대기대순환 또는 헤들리 순환의 하강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도 30도 부근에 온난고기압. 대기대순환의 말이 들어가 있는 게 그 헤들리 순환을 얘기하는 거야.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저업대가 아니라 고기압이 발달한 지역이지. 그 다음 디귿번, 표층연보는 C하고 B 중에. 자, C는 증발 마이너스 강소가 마이너스 연분 낮아요. B는 증발 마이너스 강소가 플러스 연분이 높고요. 그러니까 연분은 B가 C보다 크다고 해야 되겠지. 이것도 잘못됐네. 음.